뭐야 왜 세이브 안 돼 어째서 세이브가 안 되는 것이죠 뭐지 세이브가 왜 안 되는 것 같지 아 다 해야지 되는 거구만 다 해야지 되는 세이브는 겁나 오랜만에 보네 세이브에다 총 쏘는 거 군을 아니야 에이템 굉장히 많이 모았다 이게 퀸커보다는 어렵다는데 뭐야 보스가 있어 맞춰야 되나 본데 야 맞아 야 친구야 한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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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 뭐야 바랑고 있어 야 친구야 아 몇 대만 맞아 야 친구야 몇 대만 맞아 야 친구야 몇 대만 맞아 야 친구야 몇 대만 맞아 아 왜 메이플 브금이야 아 왜 메이플 브금이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개쉽네 하지만 상담자라면 이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꿀 좀 가져올게요 와 10층마다 보스가 있나보네 아니 보스가 주황보슷이야 아 아 얘는 빨리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이게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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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편안해지는 비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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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form 나 für 와 손이 너무 무서워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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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긴 했어요 이미스 1굿 사람이 아니 약간 미친 성과 아직 밀막 못했어요 레인카도 듣고 뭐라는 거야 듣죠 이건 또 무엇을 하자는 것일까 뭐 이거 탈하는 건가 이거 이러면 이브 마지막에 나오는 그거가 보스로 나오는 건가 어.. 오.. 으아 튀어 응 막혔어 어 안 막혔어 뭐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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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이라는 거고 아니 개뜬금 없네 어이구 아씨 깜짝이야 허억 들어가 뭐야 이게 이게 왜 이게머누 아 왜 벽타기 안 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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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 에반데 아 왜 죽었어 순간 낭인줄 알고 텔레폼에서 아래퀸으로 오인 네 무갑니다 뭐야 왜 입고있어 얘들어 이 와중에 바퀴도 밟고있어 이 더블 점프 됐어 이씨 아 왜 튕겨 아 왜 튕겨 뭐지 왜 점점 도는 속도가 빠른것 같지 뭐지 왜 점점 도는 속도가 빠른것 같지 어 잘가고 생각하면 저걸로 갈 이유가 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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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 와 열로가면 되는 상당히 웃기고요 난 무엇을 아는 것인가 아 진짜 어 크로스위치 어 어.. 모르겠어.. 여기를 무슨 생각으로 디자인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을 하자고 이렇게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진짜 간단하게 죽었다. 아니.. 뭔.. 외계인이.. 뭐냐.. C브리로 넣은 그림 같기도 하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 지발.. 졸라 혼돈이어가지고.. 갈로라로 간다. 고라메 갈로란데.. 어.. 이따구.. 네.. 오케이.. 됐고.. 됐고.. 턴.. 젠.. 네.. 테이..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뭐야. 이건 RNG인가 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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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래. 그래. 나토는 좀 써넘었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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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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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에잇 뭐 오니 아 책을 다 봤어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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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어어어 젤리.. 젤링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얘가.. 얘가 보스였어? 크.. 그리퍼 모에와 같은거 흐흫 뻑퓨 그래서 이새끼 뭐냐? 늑대같은건가? 모르겠다 킬카스리에서 본 부분 코카.. 코카콜라하고 저게 뭐냐 저거 그래서 이건 뭐야 뭔가 안에 뭐 있는거 같은데? 흐흫 이..이거..이거.. 이건 뭐.. 뭐 도와준 사람 뭐 그런건가? 아니면 감사한 사람? 재..이건 제작인거 같애 제작 제작 우왕 굿 리설드 아아아아악 하하하하 하하하하